조용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쓰러지는 기이한 일이었는데요. 알고보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과의 협의도 없이 북한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주민들이 북한 때문에 의협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 연병과 간도 지역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중국이 이토록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는 압록강 국경지대에 놓인 이곳에서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양강도 김영지급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현상에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압록강 맞은편에 위치한 중국마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강 사이를 두고 중국과 북한 두 마을 모두 원인 불명의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국경지대 인근 중국병원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서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이죠. 환자들이 쓰러지기 전 구토와 설사보여 증상을 보인 것 역시 중국과 북한 마을 환자들 공통적인 증상이었죠. 원자력 발전소도 없고 피폭될 일도 없는 곳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주민들이 발견된 것은 이해한 일이었죠. 중국 매체와 델리엔케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핵폭발 실험 혹은 이에 준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죠. 과거에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 정부는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중국 내륙지역으로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실험이 진행된 곳은 북한 품계리 북한 중국 접경지역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이었죠. 6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핵폭탄 개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6차 실험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한국 심지어 일본까지도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이터 규모로 따지면 5.5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CNN은 이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며 5차 핵실험 당시 관측되었던 파괴력보다 훨씬 진일보한 파괴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죠. 5차 핵실험 위력을 10톤으로 6차 실험 위력을 60킬로톤으로 계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산술적으로 6배나 더 증가된 폭탄 수준으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에 이보다 더 진화된 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청와대는 즉각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경계태세 격상을 지시핵실험 관련해서 모든 촉각을 세울 것을 주문했죠. 다행히 북한은 핵실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목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6차 핵실험을 통해 이 사실이 공식화되었으며 상당한 수준의 폭발력을 지닌 핵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6차 실험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중국 정부는 이후 중국 국경지대의 방사능 여부를 조사했으나 지하에서 진행된 실험이고 북한이 파괴량을 조절해 방사능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대 주변에서 발견된 방사능 수치 역시 자연 발생 방사능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죠. 그러나 최근 북한 중국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사건에서 발견된 방사능 수치는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전까지 중국과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해 사전에 중국이 대비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구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중국 입장에서 전혀 협조 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실제 피해 가는 일이나 중국 정부 입장에선 경종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급하게 조사관을 파견 이 일대를 서서히 조사하며 대체 방사능이 어디에서 발언했는지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거쳐 북한 방사능 유출 지역을 특정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곳은 이제까지 중국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으로부터 2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 이 지역이 중국이 추정해낸 방사능 유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놀랍게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이 i-10함을 운영하는 기지로 추정되는 장소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지역을 연구한 결과 소위 말하는 53기지에서 많은 수의 병력과 물자가 오가고 있는 것을 확인. i-12엔 발사기지로 이용되는 곳이며 이 건조 주변으로 기지 인프라 개발까지 진행되는 북한 주요 핵심 시설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gsis에서 처음 연구했을 때 이 지역은 북한에게 있어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역은 아니라고 바라봤는데요. 그러나 53기지 주변 영저리 미사일기지가 해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중요시설들이 의성사진으로 모두 폭로되자 북한이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 결과 이 53기지는 북한의 중요기지로 변모했습니다. ibm 실험은 물론이고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식 거치대를 비롯 주요 장비까지 배치해주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방사능까지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곳에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북한에서 최근 icbm 발사를 성공하면서 실제 핵실험이 조만간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죠. 북한은 최근 협정으로 우기고 신형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200km까지 솟구쳤고 동해상으로 1080m를 비행했죠. 정상 극도로 알려진 30에서 45도 사이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미국 도시가 폭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와 미사일 발사에 분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시선이 러시아에 쏠린 시기를 이어 북한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itbm 개발과 도발에 나선 것이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정권교체를 앞둔 시기에 아이스벤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도 의도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대처하기 난감한 시점을 고른 것으로 분석됐죠.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미사일을 분석. 북한에서 발사한 안시비행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과거 기종인 화성 15용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냈는데요. 북한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 화성 17형의 경우 15용에 비해 사거리는 물론이고 폭발력 차원에서도 강력할 것으로 전망. 핵과 결합하면 치명적인 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북한의 대대적인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더 이상 북한이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자원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고 어느 사태는 진정되지 않아 내부경제가 엉망인 지금 북한은 주변국과의 협상을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 동아시아의 태풍의 핵이라 불리는 북한의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인 것이죠. 이미 미국의 감시와 견제해온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은 북한까지 돌발 행동에 나서자 외교라인을 가동해 북한과 소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53기지 주변에서 핵실험을 강행해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cnn에서 지하 핵실험장 건설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새로운 곳을 염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북한은 6차까지 진행된 핵실험에서 풍계리 실험장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핵실험을 한 탓에 풍계리 실험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충격에 못 이겨 내부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6차 실험이 끝난 뒤 풍계리 지역 위성사진을 보던 전문가들은 이와 비슷한 규모의 혹은 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이 시설은 기반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는데요. 미국 cis 연구원들 역시 풍계리 시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죠. 그 이후 핵실험에 대해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54기지라는 최적 장소를 찾아 이곳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이죠. 풍계리 실험장보다 더 중국 국경지대에 근접해 있기에 만약 사고라도 나거나 실수라도 한다면 중국 연변지역까지도 큰 영향이 갈 수 있는데요. 이번 방사능 사고는 앞으로 있을 사고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변과 간도 지역 전부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아무리 북한 정권을 무기내온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죠.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핵실험에 몰두하고 있죠.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정황을 지켜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나 태양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7차 핵실험은 지난 6차 핵실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그 위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외부 선전을 위한 목적도 있고 북한 주요 행사와 겹쳐있기에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주체로 고체 추진형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i-12냐? 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거리 제한지침이 사라진 이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예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진전을 보고 있죠. 한국이 발사한 우주발사체는 사거리 3000에서 5500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 북한의 미사일 수준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드러냈죠. 한국의 맞불에 북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급격하게 흔들리는 동아시아 평화의 균형추. 북한의 돌발 행동과 방사능 사고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과연 중국은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